사랑해 방식을 정말로 사랑해 인성경씨 군인정신으로 한국성공연구원은 어떻게 좋으신가봐요 아 나 지금 짐 떨어져도 좋아 정말요? 그렇게 기분 좋으세요? 아 나 하나만 해도 좋아 노래 절만이 예예예였어요 사랑해 와 예예예 좋았습니다 저절로 가는게 뭐있어? 저절로 가는거? 저절로 가는거? 저절로 가는거요? 응 세월? 세월 뭐 시간? 어 그래 시간 시간 저절로 가는게 스님입니다 스님이 저절로 가죠 제가 저절로 가겠습니다 추우성 저절로 가겠습니다 알아서 알아서 두 분 준비하시구요 아이고 내 배꼽이 어디갔나 아니 이런 개그를 지금 해놓고 노래를 하라 그러면 지금 네 맞아요 멘붕이 오는데 지금 미안합니다만 이런 분 얘기해서 노래하셔야 됩니다 갑니다 룰렛 룰렛 돌려주세요 뭔 떨리겠는데 멈춰 추운필 후겨울의 첫집 연주 어여 정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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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찾지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생긴 밤이여 뜨거운 일을 가슴에 들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이성훈씨! 선곡! 명곡이었어요 명곡이었어요 신재씨가 이상훈씨에게 보컬을 훈련을 받으신 거잖아요 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? 저는 몇 번 안 가르쳤고요 제 후배가 요래요래 가르치라 얘기를 해줘서 배운 거니까 야 내가 노래 어찌하는지 몰라요 좋다 좋다 사투리도 구수하네요 야 내가 노래 어찌하는지 몰라요 오늘은 뭐 팔도 특징이기 때문에 사투리 시원하게 쓰셔도 돼요 죄송한데 손진이 형씨 인천 사투리는 거의 없죠? 인천은 거의 욕 같은 게 많습니다 아침 방송이에요 인천 스타일로 욕하는 아침 방송이에요 아니 욕이라고 사투리하면 인천에서 보는 분들은 얼마나 소수해야겠어요 근데 인천은... 인천은 정말 최고물 거야 얘 이상하네 남청인씨한테 얘기 드렸는데 인천은 사투리는 없고 얘기를 할 때 남청인씨한테 제가 오늘 무슨 찌개 먹을까? 잔댐 먹지? 장댐 뭐야? 장댐이 뭐야? 된장을 거꾸로 거꾸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두 분 준비해 주시고요 룰레 돌려 주세요 주세요 스톱 달리 승 captain 다수 김민규 마지막 승부 충성 Ranked 마지막 승부 기가 용기 총 처음부터 할 순 없는 거야 그를 웃어 본 적 없는 내일 기대만큼 두려운 미래지만 너와 함께 달려가는 거야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는 음배를 열려도 좋아 이게 싫어하는 거야